지수야 우리 오늘 같이 있을까 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를 냈는데 지수야 오늘 영화 재밌었다 그치 쿨쿨 잘 안오고 뭐가 재밌었어? 쉽게 말이 나오지 않더라 그래도 아까 깨어 있을 땐 재밌었어 야 너 공부 좀 작작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맞아 요즘 힘들었어 공부 때문은 아니고 참기가 힘들었어 우리 지금 집에 가는 건가?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건데? 왜? 아직 헤어지기 싫어? 그래서 다시 한 번 용기를 냈고 지수야 우리 오늘 같이 있어야 돼 뭐라고? 오늘 오늘 같이 있자고 결국 말해버렸어 대체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어 그런데 넌 대답이 없더라 사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말을 꺼내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네가 싫다고 하면 어쩌지? 아니 알겠다고 하면 어쩌지? 내가 오늘 무슨 속옷을 입었지? 상수는 뿌렸던가? 이 근처에 우리가 갈 곳이 있을까? 난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그때까지도 넌 아무 말이 없더라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? 서운하다 얼마에요? 물론 나도 준비하고 기다린 순간이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한테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아직 배송 중이란 말이야 배려심 없는 놈 그렇지만 가자 니 용기를 받아주기로 했어 혹시 배실되나요? 이 시간에 숙박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? 숙박은 얼마에요? 큰 방 7만원 있어요 큰 방? 작은 방은 없나요? 아 없어요 세면도구 현금 천원이에요 현금이요? 네 카드는 안 되나요? 현금밖에 안 돼요 망했다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 어색한 곳에서 빨리 널 벗어나게 하고 싶었는데 천원이 발목을 잡았어 그런데 니가 날 구해줬어 거기 그렇게 오래 세워두는 것도 미안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건 정말 못된 생각인데 너무도 익숙하게 천원을 건네주던 니 모습이 순간 낯설었어 이게 천원이라는 걸 현금 결제라는 걸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니 모습이 조금 낯설었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마치 이곳이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 903호가 어딘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앞장서는 니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어 묘하게 이 빨갛고 긴 복도랑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군 이것 봐 마치 자기 방에 온 것처럼 익숙하잖아 처음은 아니지만 익숙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도 막상 들어오니까 어색하더라 아 조금 더운가 그치 이제 에어컨 좀 킬까 아니 나 추워 뭐 맥주 같은 거라도 좀 사올 걸 그랬나 보다 그러게 술도 안 마시고 이런덜 그러면 내가 뭐 마실 거 좀 사올까 그럴래? 어 아 나는 좀 씻을게 오늘 땀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 아까는 춥다더니 뭐 춥다가 뭐 덥다가는 난리도 아니네 그냥 아 몰라 나 씻는다 실은 나도 그래 땀이 나는데 떨리기도 하고 하 이 모든 일들이 각자의 경험 속에 자리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언뜻언뜻 보이는 익숙한 행동들이 서로를 낯설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건 우리니까 오늘은 우리의 처음이니까 그래서 땀도 나고 떨리기도 했어 재훈아 어? 저기 1위 형품 안에 머리끈 좀 어? 머리끈 어 그렇지만 말이야 넌 이 안에 머리끈이 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도 잘 알고 있냐 난 여기 머리끈이 들어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흠 글자 근데 그만 봐 부끄러워 깼어 어제 기억 안 나지 너무 많이 마셨다 다 기억나 어떻게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 나도 그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 나를 올려다보는 네 눈 바싹 마른 네 입술 그리고 너의 떨리는 심장 소리 갸냘픈 네 어깨와 붉게 달아오는 귓볼 그리고 도무지 타이밍을 알 수 없는 그걸 꺼내는 순간의 어색함마저도 모두 모두 기억나 모두 기억나 나를 내려다보는 너의 떨리는 눈 너의 숨소리 내가 푹 안겨도 남아도는 너의 가슴 네 어깨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너의 손깨 너 왜 이렇게 잘 풀어?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그 능숙함과 나 피아노 배웠자 그걸 감추려는 너의 그 뻔뻔하고 귀여운 변명까지도 모두 기억나 우린 이렇게 또 한 번의 선을 넘었어 잘한다 또 한 번의 선을 넘어갈 수 없는